우리 교회가 개최할 때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44장의 말씀이 보니까 성업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세움받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저는 참 감사한 게 처음에 개최한 멤버들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족과 왠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이루셨다 항상 생각하고 지금도 정말 우리 교회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알고 고맙고 정말 숨은 일고 고맙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우유격질이 많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실수 잘못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으로 봐주시고 용납하고 원리 원칙대로 짜졌다면 저는 몇 번 교회가 쪼개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헌신한 모든 것 이 열매에 맺은 것 천국의 사람당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절제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오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까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에게 물으라 역사를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좀 얘기할 거예요. 물론 오래된 분들은 다 들었고 또 몇 번 아는 건데 그런데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있고 또 새 가지고 이렇게 졸업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 생각해서 반복이 된다더라도 여러분 용납하시고 역사기 때문에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고백밖에 할 얘기 없어요. 그 고백에 정말 저는 준비해서 개척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 한 학기 아니고 서울로 갔습니다. 한 1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차량하고 금식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는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 가서 어디 교육지원 사람 써주라고 여기 있지 우 저기 있지 우 아는 분 다 찾아다니고 어떻게 농촌께 어디라도 좀 가보려고 아무래도 저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또 자격도 없었고 준비도 안 됐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3월에 가가지고 방학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내려올 줄 모드예요. 왜? 차비 때문에 문단은 어떻게 산지 몰라요. 우리 3월 애들과 살면서 달빵 생활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달빵되는지 모르고 나는 올라가가지고 저 형 집에 있었는데 중국 식당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 방을 놓고 저녁에 손님이 10시까지 10시까지 끝나고 가면 그때 내 방이에요. 책도 어디다 내놓을 수 없어요. 라면 박스 딱 내놓고 그리고 아침에는 딱 식당 방이에요. 밤 10시 넘으면 내 방이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학교는 다닌데 전철비는 없죠.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테이프 500개를 한 박스 구입하니까 150원씩 주는데 50원씩 붙여가지고 신학생들한테 그거 파는데 창피하더라고 그러더라도 뭐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내가 그 테이프 그것 했던 것이 박영문 총가족 그 테이프를 만드는데 그 지혜를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방학이 됐습니다. 내려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믿지도 않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저하고 기도다인 집사님 딸이 한 20살 먹은 딸이 밤에 한 9시경에 퇴근해서 오는데 교회가 세워졌더래요. 환상에 뭐 보인 거예요. 아이고 엄마 박준호사 개척했대? 십자가 불빛 봤대요. 야 한동네 삶에서 하루아침에 그 물이 세워진다는 건 말이 아닌데 나와서 보면 정말 분명히 없어졌대요. 하나님 개척하라구나. 그래서 참 한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첫째, 둘째, 셋째 줄 들 때까지 어떤 길이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 뭐 홀을 어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때 분위기가 그만했으면 쓰겠습니다. 하는 그 분위기가 싹 돌았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우리 삶호가 그래요.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이만 달빵 생활하는데 전세로 바꿔주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쫓겨난 상황이지 아무것도 없지 뭘 개척을 해요. 이야 저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말만 하고 어디로 갔을까 산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 얘기라고 싶어요. 그래 그만해요. 일어섰으면 그때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 교회라고 볼 수도 없고 교회 없어졌다고 누가 안 해요. 십자가 안 그렇고 교회 이름도 없는데 건물도 없는데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았다 일어섰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나는 교회고 그 집에까지 새벽일마다 가요. 가정집에 개척을 놓고 나는 내 교회 나는 교회생과 새벽일마다 가서 귀국어 드리고 끝까지 그러면서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그만한 가금을 하나 보여준 꿈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꿈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다는 안 맞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가금을 하나 가지고 시작된 게 십자가 목공수에 깎아서 제가 집에 올라가서 모조를 받고 시작을 해서 매일 전도다니는데 6개월 다니니까 15명 모였어요. 15명 모이니까 자리가 없어졌어요. 상하방보다 못했고 한 5평 된 가금을 그런 건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1년이 되니까 30명 2년이 되니까 60명 됐었을 때 제가 적금을 넣자 그리고 뭐란가 그때 100명 전도 달성 전략이 100명 모이면 제가 살해받겠습니다. 그때 건물도 그렇고 가금을 피가 주룩주룩 새는데요. 저 종축장 옆에 주택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굶을 줄 알고 진짜 굶게 댕겼죠. 학교는 다니면서 매일 차비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안 받고 간다니까 어떻게 다니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 다닌지 그래서 100명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살해를 받았어요. 6개월 만에 60명이 6개월 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로 하나님의 풍을 시켰고 그런데 제가 전도사 5년 돼서 전도사 할 때는 목사 안수 받을 당시는 어른 출소 숫자가 250, 300 아이들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적으로는 한 천명 교회 돼가지고 전도사 할 때 5년 만에 천명 교회다 그런데 축도도 못해요 전도사랑 그때 정말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허시게 했고 그러면서 제가 상무시장 앞에 땅을 사놨는데 저는 교회 몰래 샀어요. 나 혼자 개인으로 그런데 그게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두 배가 올라갔고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갔어요. 제가 기로에 모였어요. 그걸 팔면 아파트 7채값이 나와요. 난 돈 벌었다. 좋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놔야 되겠더라. 정말 그대로 다 했어요. 그때 다 알아요. 이것 저는 이익이 안봅니다. 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성교합시다. 제가 성교하자 할 때 반대 좀 하지 마세요. 그런 50% 성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250명 500명 막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그렇게 잘하다가 위기가 왔어요. 이 땅 사고 위기가 온 거예요. 이 땅에서 2400원 사놓고 경매에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였고 시집해서 중풍이 났게 되는데 제가 그만한 큰 능력이 은사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씀의 은사 같아요. 그런 안준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풍 하나 났는데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이래가 되냐면 나의 제자 박영웅이 안수란 그 제자란 말 예수님 모셔갖고 우리가 귀신 쪽으로 병고친다고 이단 말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한테 제자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되고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그렇게 목표를 하다가 어디서 제가 발목이 잡혔냐면 이 건물 이 건물을 짓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인지 어쩔 수 없어요. 저 구간에가 지하실이 터져버린 거예요. 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저쪽 건물이 있었을 때 20억 빚은 상태에서 빚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50억짜리를 짓는다. 땅 산다.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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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저쪽 60% 성교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했는데 성교를 못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도 제가 실수인지 어쩐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먹다가 기도만 했는데 돈 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쪽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 와가지고 연기 잡는 기계 만드는데 금방 연기 진짜 잡아요. 야 이거 돈 벌겠다. 특허까지 나왔어요. 제가 황기무원 장원까지 다 만났어요. 곧 돈 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죄를 배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교회가 들었습니다. 2007년도 그때가 2007년도 성도들이 낡아났죠. 목사가 돈 빼다가 사업하고 그 사람 망했다. 제가 그때 큰 실수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때 재재기를 했어요. 재재기 한 250명 뭐였는데 제가 10미터 펴주세요. 부갈되면 제가 사임합니다. 이왕 여기서 빨리 끝내야지 이거 잘하니 잘하니 교회 쌈 만나면 교회가 빨리 얼른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냥 근데 그때 다섯 분이 반대고 245명이 찬성이 98% 나왔대요. 그거 봐준 거죠. 그때 다섯 가지 다 나갔어요. 다 좋은 과정들이예요. 내가 잘못해갖고 발등을 찍고 싶은데 제가 지금 책에 나오지만 오늘 같은 날 제가 조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떤 의아심이 풀려야 신앙생활에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가 있어요. 뭐의 미스테리냐 도저히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해놓고 쉬울지 무엇이 아닌데고 어떻게 꼬이고 꼬여갖고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6년도 12월에 말에 금식을 해라 그래요. 제가 초에 3일 금식했기 때문에 3일간 학교가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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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큰 복이 오는데 쌀을 산으로 줘요. 어마어마한 산이 그것도 먼 산이 이렇게 했다. 둘러싼 산이 전부 쌀이요. 이검치는 물질의 복이 두구나. 두 번째 뽑는 데 뭐라고요. 어쨌든 스타를 뽑는 데 스타 스타를 뽑힌대요. 육혼인데 영혼 대포 능력을 줘요. 화력 영혼 육이구나 하고 난 좋다고 했는데 그 꿈을 꾼 15일 만에 하나님께서 보름주니까 그가 시험에 온다. 아니 복준다며 시험에 와요. 그런데 진짜 1월 말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썼다고 솔직히 그리고 심미터 펴고 넘어갔어요. 3월 달에 온수상론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백만 개 기도를 왜 했냐면 그 사업에 돈 굉장히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백만 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백만 개 된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저는 응답 못 받았는데 지금도 미스테리가 교회에 시험 들고 성도가 나가는데 무슨 횡갈이라고 저를 들어서 많은 공중에 선수들이 꽃이 던지는데 그때 울면서 부른 자성이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바라보도 주만 바라옵니다. 뼈아픈 눈물을 릴때 뼈아픈 눈물을 우리는 그 상황 꼭 그 가사의 밤에 꿈에 그 찬송을 해서 지금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이 그대다가 이 건물 지어가지고 빚에 빚에 구혈사 되니까 이자가 2% 오르니까 2%가 1500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살아야 돼? 주차장 빨리 팔아야 돼.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래도 안 팔고 귀엽고 견디고 견디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한 번은 만원고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도저히 이자도 어려운데 어떻게 돈이 쌓여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빚을 갚아주기 시작하는데 1년에 5억 5억 아니 4년 20억 빚을 다 갚았어요. 아 이제 살았다. 그게 2013년도입니다. 2013년 인생 기점이 그다가 또 사건이 터진 게 뭐냐면 부산 반대집회 그때부터 또 해오리바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반대집회를 밤새 기도해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불교가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반대집회 발표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쓰러졌을 때 마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 죽이더라고 이겼더라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 이 통합집 우리나라 이 더블 이 마귀들 다 그 기도가 제일 지금 금식 지금 모든 것도 사실 다 연관됐어요. 한국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쓰러졌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수요일 밤 설교하러 제가 팍 쓰러졌는데 병원에 실려서 초대병원에서 10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첫째 날 첫째 날 눈물이 난지 밤새 울었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자고 나는 그렇게 눈물이 많을지 몰랐어요. 원래 별로 눈물이 아는 사람인데 정말로 줄줄줄줄줄 흐린데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간격의 기쁨이 어떤지 간에 내가 정말 부산 반대집과 쓰러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교단 나 죽이다 해도 내 마음은 평안했어요. 내가 죽음 죽어도 감사합니다. 마귀들을 마귀들을 잡아 죽인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눈물로 막 우는데 예수님을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꿈으로 본 예수님도 많이 있고 음성도 많이 들었죠. 그때 오신 예수님은 정확히 달라요. 진짜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의 보호자 버리고 온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는데 제가 말을 못 얻었더라고요. 으응 울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더만 너는 오은수 장로 백만개 교회를 믿고 기뻐했다. 지금부터 본다. 따끈한 마음 아세요. 땡크를 보여주고 열쇠구름을 그 땡크가 뭔지 열쇠구름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나 해석하기를 그 땡크로요 한국계 지금 더블시 개혁하고 미루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부산 반대집회 때 3년 후배 대전하는 목사님이 저보다 루터라 했대요. 루터 저는 가슴에 뛰어요. 정말 루터가 나는 자격이 없다는 루터가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땅 11조로 20억을 공중에 있어요. 둘째 날 제가 하늘에 올라가더라고요. 천상에 올라갔는데 하나의 보호자라고 그래요. 저는 보호자는 솔직히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호자 앞에 서 있을수록 그냥 팍 엎드려요. 딱 내 몸 보니까 황금옷을 제가 입고 있더라고요. 황금옷을 그 다음 날도 막 보여주고 그 내용들이 쑥 이번에 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단 문제 시험대 세 번째 입원했는데 저는 그때 장림대 나가고 처음으로 저는 항상 그 어려움을 개척할 때도 콕 빠진 적이 없어서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제가 서울 차비가 없어서 다니면서도 한 번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다른 목사 8시 특급타 11시 완행일차 돈 2천원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도 밥도 못 먹고 100원짜리 떡볶이 하나 사 먹고 그러면서 그런 건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눈이 뜨기 싫더라고요. 성도가 나가니까 나는 이대로 죽어보고 싶어요. 세 번째 들어줬을 때 야 눈 뜬 것이 이렇게 싫구나. 나는 참 눈 뜬 것이 싫더라고요. 눈 감았을 땐 다 이제 눈 뜨니까 기억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 나가니 뭐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2013년도가 저는 기점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죽는가 사는가 그런데 그렇게 빚 가운데 있는데 매년 만원권을 보여주더니 그때보다 빚이 갚아지는데 1년에 5억씩 갚아요. 20억 갚고 나니까 그 전에는 항상 살아남는데 이제 살았다. 그때 더블시 부산반대집에 오고 또 이 제2의 소형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따라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는 지금 그래요. 지금 금식성에 두 번 하고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 아무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아는데 지혜가 없어요. 우리 부목사 김충은 목사가 한 번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는 다른 목사는 다섯 좋고 다섯 나쁜 것 다섯 나쁜 것 다섯 나쁜 것 덮어본대요. 아버지는 아홉이 좋아요. 하나 안 좋아요. 하나 안 좋아서 아홉 좋은 것 싹 덮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인지는 좀 알겠더라고. 그래 맞다. 내가 정확히 아홉 조화도 하나 잘못된 것으로 아홉 좋은 것을 다 덮어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목회 잘하다고 하네요. 왜 우리서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목회를 뭐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8시 기도 12시 기도 새벽 4시 밤 그러니 밤 토요일 밤 12시 예배 그거 주일 새벽 밤새고 일부의 설교 주일날 그때 저녁 예배 끝나고 10시인데 또 주일 밤에 엎드려 철하에 나는 목숨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영원 방과 죽도 충성할 것이라고 얼마나 죽어라 고생은 아마 이렇게 고생했으면 큰 대역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꼭 성도 시험 들었고 나가 왜 이럴까 왜 바보 같을까 너무 후회가 되는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저는 정치인 감각이 있다면 이번 집회에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믿어요 나는 여러분 믿고 여러분 나 좋아할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원한 것이 이 나라 살리자 WCC가 문제가 아니다 WCC가 다 하나 됐는데 WCC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결국은 종교다운지 자불금지법 동생의 법 통과대법 우리나라 다 망한다 나는 그것과 싸우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너는 정말 한국교육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마음인데 제가 말을 꼭 잘못해가지고 칼라가 정치 칼라가 나오니까 오해를 하고 저는 주님 앞에 내게 어떻게 지킬까 우리 성 너에게 휴고시키까 진정 그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고레스 왕이 그 할 일인데 이게 메시아 예언이고 바벨론 포로 해방이거든요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150년 후의 사람을 예언한 게 그대로 됐어요 저는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요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그래 정말 우리 교회가 고레스 왕처럼 민족을 세게 살리게 해달라고 허감의 보발도 주시라고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고 힘쓰고 애쓰고 안대교회는 예 안대교회의 가장 좋은 이름으로 제가 바꿨냐면 최초 그레스에 대한 칭한 받은 게 안대교회고 바울바 바나바 훌륭한 주루성 금식하다가 그 음성 듣고 갖고 그들의 성교회에서 전세계에 복음화되고 큰 아름다운 교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일까 저는 대전역과 교회를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내 있는 교회 내가 너에게 복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관의 역사는 확신이 됐다 성령에 불이 있는 교회에 있더라고요 소문난 교회 그래서 그러려면 교회는 그레스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거든요 몸은 하나가 된 거예요 눈, 코, 입이 있는데 눈이 좋다고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이 하나 돼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저는 어느 한 부분 역할만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인가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연계에 대해서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해봤어요 연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요 정말 진리의 복음이 뭔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안되고 말씀을 계속 써갖고 해요 매주 할 때 여러분 그냥 볼지 몰라도 저는 정말 빗때문에 그것을 써요 다 써요 오늘은 온 거 없이 다른 얘기에서 말하는데 내가 남겨서 무엇을 남길까 이것밖에 남길 게 없다 정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을장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번 이 책이 만약에 한국교회 히트 맞춰진다면 분명히 개혁이 낫건데 WC에 대해서 정확히 썼거든요 마귀의 모습 보여줬고 이렇게 이렇게 됐고 쑥 썼는데 저는 지금 그래요 그냥 맡깁니다 맡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 한 번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알고 그걸 열매질 것인가 교회는 모세는 70장로를 다 임명했어요 그럼 제가 모세처럼 임명하면 될까요 그 모세의 권위가 없으신 게 안되는 거예요 투표해야죠 헌법인 거 헌법은 다 존중해요 그 무시 근데 교회 체질이 교회마다 다르더라고요 강단의 목회자가 인사권 강단권 재정권까지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우리 교회는 제가 재정권을 마음대로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선도 못 돼요 목회자 아무 로봇 그냥 월급정이에요 월급정 그런 교회는 안 돼요 정말로 근데 꼭 우리 교회의 스타일이 제일 좋다고 생각 안 하네요 저는 박보이 목사님을 참 존경한데 교회 몸이란 것을 제가 이걸 듣냐고 여러분에게 예언을 드립니다 몸 몸이 건강하면요 약하면 금방 간결고 건강할 때는 뜨거운 방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찬바람이 싸고 찬바람도 시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막 달려가 군사로 선수로 뛰어요 약하면 안 되죠 저는 목회를 실수한 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만 데리고 막 앞에 자러 가버렸어요 그래 열심히 신학생이 한 200명에 나온 거예요 막 불주고 막 열심히 뒤에 처진 사람 낙오된 사람은 좀 가방이 총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말 내가 그런 목회를 못 했구나 항상 미안해요 못 다는 사람들 수준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난 앞장선 사람만 막 끌고 가니까 저들이 다 신학 가더라고 아 목회를 내가 좀 잘못했구나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눈물 닦아주는 목회를 왜 못 했을까 이제 인자서 깨달았어요 박병무사가 방주교회에 딸 취임해가지고 난 놀랐어요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 장로 안수입사 권사 모든 직위는 내려놓으세요 끝 다 성도 평신도 근데 제가 그런 일반교회에서 그러면 난리나 쫓겨나죠 그분은 그만한 영권 능력이 다 따랐다니 그게 폭발하고 있어요 그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 원칙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리더십이더라고요 리더십 저는 부산 반대집 배울 때 당의 재직이 안 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어쩌게 부산 반대집 때 당의 재직이 안 했습니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헌지 안 헌지도 몰라 이거예요 당의 재직이 있으면 통과할까요 쌈만나지 교육자 회의일 때 그래요 안 되나 그러대 그리고 그냥 밀고 갔어요 그때는 왜 한지 어쩌지 모르고 잘했다고 다 이건 더블씨 아니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은혜의 행동을 받았고 우리 교회는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익숙시오 jan oughing 끝 이동 이동 것 같습니다 az Bryan